지금 많은 분들이 이승현씨가 지금 혼란한 시간이 너무 좋다면서 이게 이제 혼란한 느낌으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워낙에 혜성씨가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하잖아요 갑자기 제가 툭 들어오니까 혼란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런 재미가 가끔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보라니까요 누가 강타보고 노잼이라 그랬나요 오늘은 완전 재미있다고 이회연씨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워낙 캐릭터가 노잼이잖아요 조금만 웃겨도 굉장히 웃기게 들어줍니다 사람들이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럼요 두렵지 않아요 이지수씨께서 오랜만에 함께 라디오 하는거 기분이 어때요 하셨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진짜 17년이면 꽤 오래 지난건데 꽤라뇨 정말 엄청난 시간이죠 근데 또 둘이 같이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다시 또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고 참 또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은 참 좋은 사이구나 이런 사이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